시즌 첫 메이저 대회 2024 호주 오픈 TVN 스포츠 후세인 아무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요르단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지드, 아브라엘라 골키퍼, 아부하시슈, 압달라나시브, 페라스 실바야, 살렘 아라잘린, 바니야신, 라자에이 아이에드, 아부잘부시, 파디아와드, 알리올루완, 알나이마트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바레인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루트팔라 골키퍼, 왈리드 알하얀, 마디바케르, 모하메드 아델, 압둘라 알칼라시, 모하메드 알하르단, 알리마단, 모하메드 마룬, 코마일 알라스와드, 자심 알샤이크, 유스프 헬람 선수가 출전합니다 과연 요르단과 바레인 2조 최종전 경기에서 어느 팀의 승리를 가져갈지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요르단이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바레인입니다 짧게 주고 들어가는데요 라인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알리마단 쪽으로 바짝 붙어주고 있는 요르단입니다 아라잘린이 쓰로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돌아서면서 드리블을 시도하는데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파울이죠 모하메드 아델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볼이 투입됐어요 이런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요르단인데요 알 라이마트 지금도 백3가 굉장히 좁게 서면서 롱볼에 대한 대비를 했고요 그렇게 볼을 앞쪽 위치로 옮겨놓은 다음에는 박스에 항상 3명 정도를 놔두면서 선이 굵은 축구를 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대표팀도 이 플레이에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수비적인 부담 없이 공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윈백의 오버래핑을 많이 가져가면서 전방부터 압박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가 날카롭게 한 차례 들어갔는데요 그대로 걷어내는 요르단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후방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뛰어가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오른쪽에 실바야 선수가 골 기어받았습니다 코너 근처 크로스 낮게 이어지는데요 코너킥 짧게 이어갑니다 아부잘부시 왼발로 올려줍니다 머리로 한 차례 걷어냈고요 슈팅까지 지금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 4,5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컨볼을 준비를 하는 미드필드들의 움직임까지 요르단의 크로스 상황 때 무조건 나오는 장면이죠 센터백 바니아신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는 바레인입니다 오 뚫어내나요 자 연결 됐어요 박스 근처에서 그대로 슈팅 이어갑니다만 아브라엘라가 잡아냅니다 오늘 이제 주전 선수들을 꽤나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이 무리해서 덤비진 않으니까 자신들의 팀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대로 슈팅까지 네 예 예 예 조금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알라인 마트 알다인 마트 코너킥 왼발로 띄워주면 돼요 오, 방식! 굉장히 날카로웠던 알라트 스워드의 코너킥이었습니다. 고의적인 파울이에요. 지금 이 볼이 빠지는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상대를 조금 잡아 끌었던 장면이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옐로우 코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주심이 구두경보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왼쪽 윙백, 하시슈 선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앞선 1차전, 2차전에서는 오늘 경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윙백을 운영을 했었어요. 예. 유스프널란. 자,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나오서 처리하는 아브라일라 골키퍼. 아, 빠르게 압박을 해냅니다. 아, 이거 뺏겼어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 넘어졌어요. 바로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일단 그대로 진행되네요. 오늘 주심이 웬만한 장면에서는 계속 진행 선언입니다. 자, 이거 빠졌어요. 헬라. 압둘라 헬라. 헬라. 끝고. 1대0. 바로 1입니다. 완벽한 역사. 압둘라 헬라. 헬라. 헬라이 골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세 차례 경합 모두 이제 진행을 선언을 받았는데. 사실 오늘 킥오프 때부터 주심의 선향은 웬만한 몸싸움은 충분히 넘어가주는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요르단이 좀 급해지겠는데요. 아, 그렇죠. 네. 물론 16강 진출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자존심을 구길 이유는 없겠죠. 두 명 사이 패스 넣어주는데요. 측면에서 아부잘부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부잘부씨. 짧게 잘 돌아섰고요. 알라이 마트. 조금 뒤쪽으로 흐른 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긁어봤습니다만. 네. 네. 깨끗한 슈팅까지는 좀 무리였고요. 다시 돌아 뛰는데요. 또 한 번 갑니다. 또 한 번 갑니다. 아, 유스프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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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놓고. 여기서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스프엘라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바레인이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합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에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바레인이고요. 오른쪽이 요로단입니다. 띄워서 넘겨주는데요. 일단 헤더. 자, 안쪽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알리바다인데요. 알리바다. 자, 깃발이 올라가지 않은가요? 네. 알하얀 띄워줍니다. 자, 뒷공간을 잘 노렸습니다. 연결 됐고요. 골 살아있습니다만 그대로 거둬냅니다. 마지막에 넘어졌습니다. 오른반이 잘 닿지를 못했구나. 손길래 최소한 landed. üstgren이 잘 닿지 않는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패스 연결이 좋은데요. 바레인, 또 한 번. 좋은 찬스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유스프엘라. 유스프엘라 골라졌습니다. big정도 끝내고 앞이였습니다. 다시 이어갑니다. 살아있어요! 시대리잉! 여리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아부하시슈. 아드가 왼쪽으로 아라 잘린 밀어줬습니다. 왼반 코스! 뒤쪽 다시 한 번 찬스가 있어요 중앙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반칙 아리였구요 여기서 테크 파울이죠 카드가 나오겠죠 실바야 아이헤드가 띄워줍니다 헤더!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의 헤더였는데 유효슈팅까지 잘 연결이 됐습니다 에울루완 선수의 헤더였구요 저걸 이제 돌려놔야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볼이거든요 유효슈팅정도로 만든거만 해도 굉장히 잘 갖다댔다라고 아 이거 킥미스에요? 정말 좋은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후반전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인에 꽉 막혀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반칙 선언됐구요 카드가 나옵니다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조금씩 거친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구요 네 네 팔이 조금 높게 들리면서 상대 턱쪽을 강격 한 것을 주심이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하하 오우 수 알아달린 상수가 네, 뒷발에 지금 강하게 부딪히기는 했어요. 요로당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숨겨뒀던 에이스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폈네요. 라제이 아헤드의 코너킥. 코너킥 올라갔어요. 뒤쪽에서 연발 슛! 까다로운 바운드, 정말 임팩트 잘 갖다 댔는데요. 그대로 슈팅으로 깔끔한 연결을 지었던 알라이바투 선수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일찍 생기면서 저게 골대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골키퍼가 패치를 해내기 용이한 쉬운 높이로 갔거든요. 네. 자, 또 이렇게 되면 대표팀이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순간순단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레인이 오히려 더욱 더 나카로운 공격을 이어갑니다. 중앙지역에서 그대로 슈팅까지! 전체적으로 노루단의 수비수들이 계속 뒤로 무르는 수비를 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앞쪽으로 한 명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널린 공간 그대로 한 번 때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알칼탈이 이어받았습니다. 3명 사이에서 계속해서 몰고 들어가는데요. 반칙이에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예. 유스프 헬랄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스프 헬라!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열린 각도로 그대로 때렸거든요. 예! 오우 패스가 조금 어이없게 이어졌어요. 측면에서 오우! 넘어지는데요. 네, 그래도 볼을 따냈어요. 예. 머리 맞고 바레인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알후마이단 선수가 이어가는데요. 습실하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추가시간 7분도 거의 다 됐습니다. 바레인 공격 숫자 5이고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요. 짧은 패스 연결 테클로 끌어냅니다. 무조건 패스 뿌려주는 상황인데 천천히 끌다가 안가죠. 이렇게 안가죠. 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컴 2조 최종전 요르단과 바레인의 맞대결 바레인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